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 즉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정도 논제 하나만 가지고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딱 오늘 죽어서 모의 논술을 하려고 했는데 부담 을 많이 가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배경 제시문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결국은 예전에 루스벨트가 했던 뉴딜은 뭐예요 케인스 얘기 듣고서 헬리콥터로 미국 전역에다가 달러를 뿌려라 막 하늘로 날려라 이제 그러면 그 돈을 주운 사람이 임자고 그 사람이 어디야 베이커리 가 가지고 서 뭐다 빵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연쇄 작용으로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게 케인스의 조언이었는데 결국은 그걸 어디에다 쏟아 부은 거예요 대규모 토목공사 바로 그 당시에 땜 건설이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것을 이명박근의 보수정부 때 또 일부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토목공사 판박이 해 가지고서 4대강 막 뒤엎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토목공사처럼 일회성으로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이 바로 뭐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구축 그런데 현 정부에서 말하는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광화부분 것에 있어서 특히 요 디지털 뉴딜의 이제 우선 첫 번째 축인데 여기서는 뭘 강조해요 dna를 강조하죠 dna가 뭐죠 또 생물학의 dna 생각하고 있죠 그 dna가 아니고 d 디지털 뉴딜에서의 d는 바로 뭐죠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작년 농협대 시험 문제 ai 디지털 뉴딜에서 핵심 축이에요 데이터 산업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즉 뭐예요 ict 기반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이것을 축으로 해 가지고서 여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끊임없이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경제의의 3요소 경제 주체 셋이 뭐라 그랬죠 경제 주체는 가계 소비 주체로서의 가계 또 그 다음에 생산 주체로서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부 그렇죠 그리고 일부 외국 요게 이제 경제 주체 에요 그래서 국민소득 구할 때도 가계에서의 뭐다 소비 기업에서의 뭐다 투자 정부에서의 지출 외국 과의 관계에서의 수출 수입 수출에서 수입을 뺀 넷엑스포 순수입 그래서 가계 수요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을 합쳐서 우리는 지출 국민소득 이라 그래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에 의해서 지출 국민소득 이든 생산 국민소득 이든 다 일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 주체가 이와 같은 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경제 주체의 3요소를 흔히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산의 3요소는 뭐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좋아요 노동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죠 투자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생산이 3요소 인데 또 생산이에요 전통적으로 생산을 하려면은 노동 자본 기계요 그게 이제 뭐냐 생산요소시설 그래서 자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기계장치라 중요한 게 토지 에요 토지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건물 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다 랜드 요긴 레이버 캐피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뭐야 중세 시대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노동 노동일까요 중세 때 자본 글쎄 중세 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땅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중세의 지배 엘리트는 땅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장원제도의 영주 그죠 이제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뭘로 넘어와요 산업혁명 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노동과 자본가의 자본을 이렇게 합쳐 가지고서 거기서 뭐 생산을 만들어내는 이제 고아 같은 역할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토지보다는 뭘로 이동한 거예요 노동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노동보다는 뭐예요 돈이 돈 벌죠 자본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왔죠 왜 이런 전통적인 경제학 얘기를 하느냐 생산의 3요소는 이제 토지 노동 자본 인데 여기서 최근에 새로운 요소가 하나 더 추가 됐어요 생산의 4요소 토지 노동 자본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 학원을 하는데 뭐예요 토지 즉 건물 건물 임대 해 가지고 쓰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뭐야 노동이 있어야 돼 물론 제 노동도 들어가 그리고 임대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이 기물들을 달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원 잘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제 수요 부분 것이 있는데 그거는 생산의 3요소가 아니잖아요 생산에 있어서의 3요소 여기서는 뭐야 강의 상품을 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마케팅 자 토지 노동 자본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 원료 마케팅은 운영 방식이 고 기초 원료 노동 자본 토지 바로 생산의 4요소가 바로 뭐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 중요해진 거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사실 이번에 농협 때 사실은 논술을 좀 코로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안 알려 그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너무 많이 문의가 와 그래 가지고 홍보도 많이 안 했어요 마케팅도 이번에는 작년에는 좀 했는데 근데 뭐 또 소개소개로 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이널 특강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끔 되어져 버렸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저한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논술을 나한테 배워 가지고서 몇 명이 배워 가지고 1차 합격률이 몇 퍼센트더라 작년 같은 경우 4명 중에 3명은 합격을 하더라고 단 그 3명이 한 달 이상 수강자야 돼 마지막 뭐 잠깐 뭐 한두 번 들어 가지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75% 합격률이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75% 합격했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니야 하면 마지막 면접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상하게 면접에서 좀 글 잘 쓰는 학생이 또 면접을 그렇게 또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다른 차원이야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 이제 중요하다 다시 한번 dna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디지털 유딜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바로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작년에 ai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ai 출제 안 돼요 뭐 똑같은 것을 바로 반복하지는 하네 자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서 선생님 얘기했던 지금 정도의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서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농협대에서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은 은근히 시사 부분 거가 많이 이제 출제된다는 것은 익히 이제 알잖아요 그와 같은 시사를 좀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치아의. 그 치아의. 감사합니다.